오 여긴 뭐야? 또 하나의 매물이 나옵니다. 이것도 매물이에요. 난 여기야. 저도 이게 더 좋더라고요. 난 여기야. 여기는 세용이 형 헐벗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. 여기에요. 아 이 낙엽 날리는 것까지 예술이다. 우와 좋다 여기. 낭만. 야 청량하잖아. 기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. 이게 뭐야? 절구가 있어. 너 이거 써본 적 있어? 절구공이. 써본 적 있어? 아니요. 안 써봤지? 예. 오 죄송해요. 아이오이 가입 100%다. 아이오이 가입 100%다. 지금 절구팀의 각도가요? 나는 저거. 방향을 지기 전에 죄송해요. 오해 아니죠? 지기 전에 죄송해요. 내 감각이 맞아. 오 죄송해요. 아 진짜 죄송해요. 이게 뭐야 이거. 그걸 바보로 하네. 연기 잘한다. 일부러 그랬지. 아 진짜. 아 물이 있을 줄은 몰랐죠? 물이 있을 줄 몰랐어. 물이 있을 줄 어떻게 모르지? 저 날 종일 비가 왔는데. 비가 종이로 해야 되는데 무슨. 기분이 나쁘지. 기분이 나쁘지. 옛날에 여기다 이제 밥 해가지고 쌀을 딱 넣고선 이렇게 막 찌었지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. 근데 이거 혼자 하면 힘드니까 이제 둘이서 자꾸 이렇게. 어떻게 둘이서 왜 이렇게? 아 같이 해. 이렇게 꽝 이렇게 했었지. 오. 근데 왜. 아 이 새끼 자꾸. 너 하려고. 이거 재미 붙였네. 아 이렇게. 재미 붙였네 이게.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니까. 네 그렇죠. 이거 실수잖아요. 누가 봐도 의도적이지 않았거든요. 근데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. 어떻게겠어. 제작진 이렇게 많은데 나 혼낼 거야? 아 저 보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. 못 그라지.